Ah 1개 낳아 2개 낳아 2개 낳아 빨리 나오라고 아 윤석도 지금 당장 나갔어 아 오늘도 뭐 좀 시켜먹을까 아 너가 너가 실프님이랑 게임 처음 해보고 여기저기 돌아다닌다니까 아 맞아 저희 처음이에요 이번에 멱살 잡고 여기 데리고 왔어 지금 방송은 많이 봤는데 방송 많이 봤다고요? 네 아까도 봤어요 아까 무슨 다른 분 계속 소상하시던데 아니 잘하시던데요 그래도? 살려 살려 아 잠깐만 핵인데? 그래? 아 맞네 맞네 핵이네 아 저 쓰레기 같은 놈 위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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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뭐야 나 꼬았는데 우리? 뒤에 온 거 아니야? 아 나만 죽어 여기서 신고 어떻게 하지? 자네 신고하고 기분 풀게나 아 나 끌거야 게임 못하겠어 적당히 해야지 찐막 어때? 찐막 미친놈이야 이거 빵탈해도 찐막 에임 돌아가는 거 봐 미친놈이야 이거 프로 해야돼 솔저 궁이었는데 방금 찐막하라고? 어 찐막 찐막 진짜 찐막 이거 하고 이거 빵탈해도 우리 전원 빵탈해도 찐막 찐막 그냥 죽으면 바로 로그아웃 그냥 게임 꺼 바로 죽으면 퇴장 아 죽으면 그냥 꺼 퇴근해도 돼 오케이 쓰레기 게임 한 번만 믿어본다 더 오케이 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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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어딘데? 왼쪽 창고 비캔디 DMR만 사용해서 스킨시 3만원 값 가능 할 수 있어? 무조건 할 수 있어? 3만원 추가 D-A z-A a-A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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오케이 뭔가 4번 핀 가야겠다 안오겠다 없다 하지만 없을까? 왼쪽에 나는 거 보이긴 하는데 어 진짜 없네 응 인간 파밍 합시다 우리 인간 파밍 합시다 아 됐다 됐다 그러면은 잘 풀린다 버리고 일단 어 보이네요 노루완팽이 아 확인 밖에 두명 제일 큰 집에 들어갔어요 지금 노루완팽이지 지금 나올지 나올지 돼야 되려나? 그러죠 세명이다 세명 세명 하나는 가방도 없다 오케이 맛있겠구만 섬섬섬이요 네명 간다 써볼게요 제가 나이스 나이스 가스타나 내가 대신 맞아주는 중 아하 아 나이스 끝인가요? 네 마리 에이 오우 또 있는데 또 있는데 끝 아닌데 밖에 담장 저거 저거 백터임 조심 를 하하 직관은 사운드 잘 못 들어온건가? M16 개에요? 이게 벡터 아니에요? 오지네 오지 아 다같아 백터랑 엠 응응 중간에 M16 소리나길래 2층인줄 나 깜짝 놀랐네 제가 싸움을 탐전을 못해서 파이팅 잘했다 잘했다 우리 팀 잘한다 나이스 나이스 그거 좀 있었어 어 역시다 아이고 잘못 들은게 아니었어 역시나 어디야 어디야 앞에 그 초록색 집 뒤 왼쪽 담벼락 뒤 왼쪽 담벼락 이럴수가 아 잘못 들은게 아니었어 봐봐 나 한번 봐 왼쪽 멀리서도 쏜다 190 에이스 조심해 190 190 200 방향 조심 아 뭐야 이거 나머지 기절이야 일단 245 기절 시켜놨는데 한 명 아 그러면 둘 다 기절이다 하나 더 기절 나이스 이거 누가 또 쐈는데 멀리서 에스 방향 멀리서 쐈었어 에스 쪽 나 죽을 뻔 했거든 방금 보인다 두명 확인 쏠래 쏜다 뒤에 백업 쏜는거 있어 기절 내가 겁쫓어 불기절이야 뛰어가서 잡자 저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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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일랑 말랑 보인다 확인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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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분명히 DMR 있을거야 셀프 뭐해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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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욕심요 전적으로 욕심을 내지 말아줘야 하하하하 춤이나 춰야지 차차차차차차차차 120x120x120 온다 온다 박은다 박은다 나 스타나 아니야? 나 죽어 어디야? 그 집이요? 집에 들어갔어 거기 안 불러 왼쪽 집 그렇지 거기 백터 소리 백터야 킹터야 나 왔다 나이자 중고박 함부로 하시면 안됩니다 헤헤헤 죽이면 안돼 이거? 기다려 올 때까지? MK는 멀리있는데? 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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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야바야 바야바 죽이면 안돼 에이 안 불러 갑자기 자랐는데? 온다 MK14 꺽 나? 에이 한 대 맞아라 초탄이나 맞아라 초탄이나 맞아라 에이 에이 터로핑 쪽으로 간거야? 맞아 그쪽으로 갔어 앞에 라인 끄어 놔야겠다 이거 보인다 바위에 봐 살짝 여기 돌 위에 올라갔으면 보일 것 같은데 바위 뒤에 있는데? 잡았어 잡았어 나이스 MK에 봐야바라고 조심해야 돼 근데 이거 집이 많거든 내가 바빤데? 어 초록핑이야 총소리 저기 사람 뛴다 250 두명 왼쪽으로 가 살 수 없다구 이 친구는 왼쪽으로 깍는다 로트야 mistakes 초로핑 초로핑 나올라해 쟤네 세명이야 흰쎄 근데 우리 들어가야 되거든? 아예 집으로 먹어 요거 한 번핑 먹어 안 보이던데? 오케이 그리고 하나 M이사였음 혹시 연막 부족한 사람? 나 하나 여기 여기 두 개만 줘 줘요 뭐야? 10개나 있어 연막 10개? 우리 뒤쪽 주황색 펭 조심해야겠다 주황색 펭 이거 너무 아프다 집안에 하나 더 있어 응 이거 오른쪽 위로 미리 가서 깎아두는 건 어때? 오케이 머리 위에도 있다 잡아야 돼 3,4,5 이거 잡자 이거 잡자 뒤에 쏜다 근데 열심히 해 얘네 앞에 담벼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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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어 있어 조심해야 돼 각이 너무 안좋은데? 아 나 봤다 얘네 조끼 다 터졌다 담벼락 앞에 붙었어? 아니잖아 오른쪽 바위 간불로 더 들어가 줘 오케이 피 1인데? 아이스 기절 뒤에 담벼락 어 궁극빵 죽지 버텨 버텨 간불로 오른쪽 바위로 들어가 하나 치료로 피어나면 위로 뒤로 붙어서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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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더 났어 기절 스마트핑 담벼락? 어 킬 나이스 나이스 왼쪽에 나온다 염화가고 염화가고 내 자리 인서클 우리 뒤엔 램프 아직 있지 않나? 아직 있지 어 이제 없다 저 연막 안에 있어 어 연막 좀 먹으나 집 붙어야 될 수도 있어 연막 8개 남은 오케이 스마트핑 연막 있어 흰색으로 갔다 죽었다 어 저 사람이다 담벼락 초록색 4대3 끝인거 같은데? 내가 센터라서 자리에 먹어놨거든? 어 기절 나이스 하나 오른쪽으로 도는거 봤지? 어 오른쪽 주황색 집에 셋이야 저거 기절한거까지 아 그래? 하나는 모르겠고 그런거 같아 셋인거 같아 왜 셋이야 저기 타고 나오는데? 차 탔다 뭐야 다른팀이네 라스트 둘 뭐야 또 있네 차 못쓰게 밖으로 터트려놔야지 왼쪽으로 나올거 같은데 오른쪽 하나 중간에 하나 오른쪽 하나 중간에 하나 킬 간블러 배율 AR로 옮겨가지고 뛸 때 쏘면 킬 먹는다 나 근데 그걸 못해 어 난 홀로가 좋아 편한걸로 해 면사로 쏴봐야지 응 왼쪽으로 하나 붙었다 어 오른쪽에 하나 오오오오 반복 우와 왼쪽 M이사 조심 왼쪽 두 대 왼쪽 마이갓 왼쪽 미션 클리어 아 거의 졸라요! 아 잠깐만! 아휴 수고하셨습니다.